자, ZOOM AMS22입니다 크기 비교 진짜 차이가 하나, 둘, 셋 딱 세 개 들어갑니다 두께는 좀 두껍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크기가 작고요 손바닥으로 완전히 가려지죠 자, 여기 보시면은 멀티 인풋 딱 하나 있습니다 멀티 인풋 하나, 마이크와 기타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인풋 옆에 라인 인풋 하나 있죠? 여기다가는 사무측 스테레오 쓰셔가지고 라인 쓰실 수 있고요 이쪽에 헤드폰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서 아웃풋 볼륨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 여기서 만져 줄 수 있고 여기 시그널, 크면은 빨간색 뜨고 여기서 시그널의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 보시면은 이쪽에 48V 온 해 주실 수 있고 이사부터는 48V 옆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 버스 파워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여기서 48V 팬텀 파워를 구동을 배터리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렉트 모니터를 온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DAW 거치지 않고 바로 소리를 모니터 하실 수 있고 루프 백 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버스 파워가 되고요 이쪽은 아답터 써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R 아웃풋이 있고요 후면부 보시면은 패킹과 여기 모델명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22 외관 다 살펴봤습니다 방국성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요즘도 스트리밍 기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음악 작업을 위해 살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리밍 기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까도 뭐 우리 인터페이스 뭐 처음 이제 관심 가지고 사러 오신 분들도 음악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근데 뭐 아예 음악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정말 방송용으로만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기능은 점점점 직관적이고 간소화되고 있고 크기도 점점 줄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런거 잘 만드는 회사 줌이죠 줌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사이즈 약간 좀 역할게요 네 진짜 귀여워요 뭐 작은 것들 있었긴 한데 이거는 누가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하겠으면 맞아요 줌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녹음기 또 좀 유명했었고 네 그렇죠 뭐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래전에 했지만 그 캠과 동시에 이제 마이크 맞아요 맞아요 그런 되게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는데 그런 이제 기술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작고 그리고 이쁘게 그리고 이제 재밌는 모양으로 오늘 이제 인터페이스 나왔는데 역시나 요즘 추세에 맞게 네 웬만하면 어 스트리밍에 좀 많이 음 사용할 수 있는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음질의 레코딩용 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간단한 레코딩과 그리고 방송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인 후아웃인데 저거에 비해서 진짜 조금 큰 수준이고 이거는 진짜 오늘 거는 거의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고프로 정도 느낌이에요 폰의 한 3분의 1 수준이야 지금 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고프로가 딱 요정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짰습니다 Quindi 줌 AMS 22 다음 시간에 24 보여드릴 건데요 얘네들은 저희가 뭐 따로 설명편 뭐 실전편 따로 나눠드릴 필요가 없을거 같애서 1시간에 쭉쭉쭉쭉 몰아서 1대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줌사이트 들어와있고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줌사이트의 이게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이렇게 들어 보시면 아래쪽으로 요렇게 줌사이트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스크롤이 여기 보시면 AMS 시리즈 들어와 있어요 바로 있네요 AMS 22, 24, 44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22, 24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작고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오면 이제 포인포아웃으로 좀 많아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얘만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record and stream with ease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쉽게 레코딩과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AMS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뮤지션 누구? 이 레코딩과 DAW로 레코딩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플랫폼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복잡한 다른 불편함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우 잘한 거 봐요 노트폰 옆에 있는 진짜 귀엽죠 잭이나 뭐 별번 다를 게 없어 이 잭, 이 헤드랑 뭐 자, Flip the Swit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AMS 24하고 44에만 있는 기능이 있고 22에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요겁니다 뮤직과 스트리밍 뮤직무드에서는 이제 그 DAW를 이용을 해서 멀티 인풋을 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투를 따로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에는 뭐 기타, 보컬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다른 트랙으로 원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딱히 라인 입력 하나 이거다 보니까 이게 멀티 인풋 자체가 멀티 인풋 레코딩이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될 일이 없어서 이거는 뮤직 모드, 스트리밍 모드 이런 걸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냥 루프백 온오프만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는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요 뮤직 모드하고 스트리밍 모드 이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모든 인풋들을 합쳐 갖고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로 송출을 하셔가지고 스트리밍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루프백 켜가지고 그 PC에서 나는 소리를 자체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22에도 이 루프백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루프백 워낙 기본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루프백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 아예 보지를 않죠 옵션에서 그래서 이 22 아주 작은 이 친구한테도 달려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AMS22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13만 5천원, 10만원대 중반 언더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에 아주 좋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인풋 비교나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애초에 여기 위에서 여기 컴페어 모델 수 있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비교가 뜹니다 인풋 뭐 두 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네 개 근데 이것도 같은 두 개인데 좀 달라요 하나는 이거 콤보 하이지 XLR TRS 콤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호 잭이 하나 있어요 스테레오 3호 잭 요게 이제 라인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24에는 요 콤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보시면은 아웃풋에 네 두 개 여기는 TRS와 역시 3호가 있고요 얘는 TRS에다가 스테레오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2와 4가 되겠고요 요렇게 비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펙도 여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스펙에 보면은 인풋 아웃풋 세팅 같은 것들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부 항목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렇게 보면은 96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죠 192가 안 되는 거예요 24비트까지는 되니까 보통은 이제 뭐 192에 24 이건데 이거는 9624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용으로는 사실 뭐 크게 네 뭐 저 어차피 뭐 다 사파리사로 뜨니까 음 그렇긴 한데 뭐 작업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완전히 고음질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일단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마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100만 돼도 그렇죠 다행히 뭐 아니면 네 맞아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해서 어 이거 뭐 음질이 안전해 뭐 이럴 수준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90미티어도 뭐 어쩔 거야 뭐 이 가격이고 이 크기인데 그쵸 그거 뭐 확인할 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없는데 네 네 네 아마 뭐 100 언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초간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 조금 위만 돼도 괜찮은 음질이란 얘기에요 우리가 맨날 뭐 120, 130 얘기하니까 100이면 되게 나쁜 거 같아요 120, 130이 프로급 오디오 인거지 뭐 이런 수준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안 나와있어도 충분합니다 딱히 뭐 열심히 찾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뭐 그 정도네요 자 여기 봤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각각 세부 모델로 들어가서 보시려면 이쪽으로 22로 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 있어요 진짜 조그맣죠 잭들이 더 부담스러워 이렇게 꽂혀있으니까 아니 이 바닥에 고정을 좀 잘 안 해놓으면 케이블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휘둘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얘 안 꽂아놨을 때 이게 이렇게 들리어 있었어요 맞아맞아 무게가 안 맞아가지고 이 무게가 100g을 안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자 지금 보면은 온보드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DAW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모니터를 켜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 아까 우리 마이크 소리 녹음하기 전에 들었던 것처럼 들으실 수 있고 물론 이제 들어가서 DAW에서 모니터버튼 켜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뭐 여행용 여행용 그랬는데 오늘의야말로 진정한 여행용이 아닌가 네 항상 늘 더더욱 여행에 적합한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주머니에 넣고 가도 되죠 진짜 우리가 여행용이라고 하면 가방에 넣는 수준 생각했지 주머니에 넣는 수준까지는 아직 없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넣고 여기 앞주머니도 들어가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행용 이건 안 되겠죠 걔는 안 돼 돼 심지어 심지어 얘도 돼 AMS24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죠 이건 그냥 쏙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행용이란 앞주머니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티셔츠 앞주머니 티셔츠 앞주머니 이 정도는 대하여행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루프리백 루프백 기능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파워옵션이 나와있는데 AA 배터리는 2444에 적용이 되는데 22에는 배터리 들어갈 구멍조차 없죠 얘는 이렇게 열어보면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24랑 44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2에는 왜 없냐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PC와 맥과 iOS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퍼폼 스트림 온 다 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왓스임박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2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있고 USB-C 케이블 퀵투어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갤러리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 그럼 바로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우리가 트랙을 만들어서 한번 실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오디오 트랙 모노 하나를 만들고 지금 이게 자 레프트 인으로 잡혀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지금 48로 해놨는데 뭐 이런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고 지금 버퍼 사이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잡는게 512 많이 잡잖아요 512 잡아놓고 한번 저거를 해볼까봐요 그 스티즙 셋업에서 레이턴시에 보면 인플레이턴시 12 아웃풀 14 가 나오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낮춰서 정리를 해볼게요 512 256 까지 가볼게요 256 까지 256 까지 256 까지 가면 10 언더로 떨어지죠 6 9 이렇게 떨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녹음을 요렇게 진행을 하고 한번 긁어볼까요 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사운드도 우리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쓰고 다이렉트 모니터를 끄면은 안 나와요 소리가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쪽에 있는 프로세싱된 사운드 요렇게 여기서 모니터 버튼을 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그렇죠 요렇게 들리게 되는데 요건 뒤에 W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고 여기서 모니터 버튼을 끄고 들으려면 다이렉트 모니터를 온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은총씨가 이 녹음하는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킹 트랙을 하나 틀었다 방금 전에 은총씨가 지금 우리 녹음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배킹 트랙을 틀어놓고 한번 녹음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소리가 나는데 녹음은 얘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루프 루프백을 켜볼게요 좋습니다 끄고 요렇게 해서 들어보면은 이제 루프백이 켠 순간부터 루프백을 켜볼게요 바로 이제 요렇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프백을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스테레오를 요렇게 켜 놓은 상태에서 스테레오 인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버리면은 음악을 틀어야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스테레오 이미지로도 이게 바로 여기서 이거를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풋이 하나니까 우리가 뭐 멀티트랙 레코딩 같은 거 여기다가 마이크 하나 더 껴놓고 제가 노래 녹음하고 따로 녹음하고 이거는 얘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걔는 얘로 하면 됩니다 얘로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뮤직과 스트리밍 모드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이렉트 모니터 루프백은 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뮤직 모드에서는 멀티트랙 레코딩이 되고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한꺼번에 인풋을 모아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인풋을 모아 주는 상황에서 얘는 그 패닝 정보까지 줄 수 있어요 네네 그 정보가 이 스트리밍 모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풋의 개수와 활용에 따른 약간의 피지컬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로도 충분히 스트리밍과 이런 것들 루프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기능이면 오 나 충분하겠는데 어차피 나 혼자 내가 치면서 내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건데 이러면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우리 뭐 기타 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운드를 좀 다르게 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스트리밍과 뮤직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쪽 모델을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AMS 22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인풋 두 개 있는 걸 어떻게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으로 활용하느냐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시간 한 58 정도 꽂아서 확인해 볼까 봐요 네네네 그러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MS 22 살펴봤고요 요즘 스트리밍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건데 일단 아주 작고 방금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스트리밍으로 딱 하는 순간 바로 PC 사운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풋 아웃풋만 정하면 되는 줌의 AMS 시리즈 다음 시간에 2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